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트렉스 흐름이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또 카카오톡 채널은 이따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긴 했어요 확실히 오후장에 저도 관심있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단 오전장에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반도체 생산한다 TSMC 추격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쇼티지도 굉장히 많았죠 차량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차량 반도체 자체가 돈이 된다 안 된다 사실 돈이 그렇게 잘 되는 쪽은 아닙니다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 구매하면은 막 엄청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뭐 기술이 없고 못 만들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든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든 거예요 갖다 쓰다가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음 요 이슈 때문에만 움직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 이슈 때만 움직였다고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굉장히 이 이슈가 트리거는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의 생각 반도체 기판 반도체 만든다 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 뭐 전기차 뭐 여전히 좀 강했고 그리고 뭐 수소 잠잠 수소도 흐름은 좋아요 예 잠잠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지금 손이 뻗쳤습니다 손이 뻗쳤고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신규 고기사로 확보는 성공하면서 TSMC를 조직했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나노부터 8, 5, 4 공정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돈이 뭐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주식 자체가 지겹고 진부하고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업황에 대해서 의심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라고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제일 잘하거든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제일 잘하고 어느 정도 인내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뭘 분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했으면 인내도 필요하고 엉덩이도 느긋하게 무겁게 가져가는 그런 또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날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죠 우리가 사실 모트렉스의 자회사 로봇 뿐만 아니라 모트렉스라는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놓치고 부족하게 해석을 한 게 사실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반영을 해주냐 시장이 반응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최근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해주다가 제가 이제 반기가 잦으면 똥 나온다고 많이들 말씀드렸었는데 슬슬 얘기들이 나오면 충분히 자율주행 쪽으로도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통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지 하면 인포뱅크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측면들 보면 시세를 굉장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느낌의 시세는 아니죠 사실 하지만 꿈쩍꿈쩍꿈쩍꿈쩍꿈쩍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뭐다? 방구가 잦으면 똥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더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주 얘기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추세를 깼고 이 추세로 다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만 1차 시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가주는 흐름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어땠어요?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 지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15,000원을 좀 보고 있었고 여기 이제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넘어갔고 여기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얼마? 16,500원 구간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밀어버리고 밀고 저점 낮췄습니다만 돌려준 거예요 오늘 이 추세 단기 분봉 추세조차도 오늘 돌려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저도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기대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모트렉스가 열심히 움직이고 모트렉스가 힘차게 움직이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 저희 또 주도주 매매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오늘 뭘로 수익 냈지? 우리가? 저희가 오늘은 위메이드랑 솔트룩스로 수익 냈습니다 다 보시면 결국 주도주급 종목들로만 매매를 합니다 거래량 없이 빌빌거리고 괜히 그냥 존번만 하고 저희는 그런 건 딱지 수익이에요 당일매서 당일매도 아니면 못해도 이틀, 삼일 안으로는 승부 낼 수 있는 종목 내일도 무난하게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종가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같이 한번 돈 버는데 뭐 네 편에 편이 안 됐습니까? 돈만 벌면 같은 편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채널 추가 꼭 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